보이저 2호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나사 미항공우주국은 지난 1977년 8월 20일 발사된 보이저 2호가 41년 동안 297억 7천2백만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태양권 계면을 벗어나 인터스텔라, 즉 성간우주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권 계면이란 태양풍의 영향이 없어지는 경계 부분으로 나사는 보이저 2호의 주변에 태양풍이 지난달 5일부터 급격히 줄어들다가 현재 전혀 측정되지 않아 성간우주 진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 2호보다 16일 늦게 발사된 보이저 1호는 더 빠른 궤도를 선택해서 지난 2012년 성간우주에 진입했지만 장비 고장으로 태양풍 측정은 하지 못했습니다.